원주 중부교회가 2단 경계주의를 맞아 신천지 예방 세미나를 갖고 지역 내 신천지 척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변상욱 CBS 대기자는 한국 2단 종교의 역사를 통해 신천지의 탄생 과정과 피해 사례를 전하며 2단 신천지로부터 교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우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야 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